2 으 너무 가져간다 으아 으 으 으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전화 행복이 아빠 저는 노총각 아빠 양반이랑 같이 살고 있는 행복이에요. 오늘은 아빠가 행복이에 슬리퍼 배고 사투리로 쓰레바라고 하죠. 그 쓰레바 쟁탈전이에요. 언제 가져왔는지 현관에 있던 쓰레바를 물고 온 행복이 처음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몇 번 던져주며 놀아줬는데요. 이게 나중에 큰 화를 만듭니다.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제자리에 두어야겠다 싶어 가져가려는데 양손과 작은 입으로 꼭 물고 놓지 않는 행복이 행복아 슬리퍼 줘 아빠 거야 놀아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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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에 꽂히면 절대 놓지 않는 끈기쟁이 행복이네요 자랑스런 대안경아 가져간다 고양이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아빠 물고 결국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가는 행복이 내가 널 잘 못 키웠구나 노총각 아빠는 오늘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게 내 말 들었어야지 어딜 덤비고 그라노 잘 버텼어 행복아 이제 마무리하자 저는 행복이야 아빠 저는 그런 아빠 양반이랑 같이 사는 귀염둥이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안녕